내 타면 되겠다 내일 꼭 켜진다 2 3 2개야 아하 협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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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부터인지 그댈 멀게 느낀 거에요 얼음물 있지? 이게 우리 그 여름에 있잖아 그 띠리띠리 형 멧돼지 사냥 가가지고 산에서 똥 싸가지고 그 사냥개에 똥 막 비벼가지고 난리 났었잖아 그 마지막 부분 보면 여기서 여름에 막 수영하던 거기거든 어 맞네 저기 저 바위 저기서 뛰어내렸네요 저희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려고 다이빙만 보는 나 그런 나를 안 보면 왜 그러냐고 묻네 너 땜에 I'm go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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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azy I'm go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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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azy 배지 4번 야야야야야야 저기서 수박 먹었잖아요 얼음을 깨려고 오암마까지 들고 왔습니다 아 여기서 깨면 안돼 왜왜 깊어서 여기 죽어 죽는다고요? 네 내려가면은 구멍이 없어가지고 그냥 죽어 아니 들어가지도 말라니까 왜왜 여기는 두키 나온다리고 구멍으로 나오면 되잖아요 위로 얼음이 올라가 아니 지금 살얼음이 돼가지고 깨지면 팔로나는 거야 아니 들어가다가 나오면 돼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럼 뭐 이거 돌아와 여기 죽는다니까 진짜 돌을 한번 던져버리지 아니 돌 갖다가 안 돼 아니 안 죽었니 자 간다 오 단단하다 꽉꽉으로 야 밑으로 자 입수 오 순정형 오 순정형 들어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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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는 오오오오 오 순정형 핸드폰 주머니 핸드폰 뺏어요 형님 아니 여긴 떼면 안 된다니까 오오 형님 형님 오 아니 완전 꽉꽉으로 오 잠깐만 잠깐만 균열 균열이 이루어졌어요 아니 안 돼 안 돼 아이 싫어 아니 올라가봐요 아이 싫어 오 선배님 조심하시죠 아니 괜찮은데 왜 아니 그냥 밑에 아니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서 빠지냐 들어가나 똑같아 아니 여기가 엄청 비퍼 그러니까 들어간 못 나온다 Stir 정형형 지금 혼자 걸어가고 있어 저기 오 형님 조심하십쇼 아 여기서 가져가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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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이 ac 안돼 안돼 아 아 아 저 위로 가야 돼 어차피 안 돼 여기 야 이거 썰매 타면 되겠다 내일 오 깨진다 아니 근데 사람 들어갈 때까지 못 피겠네 야야야 습다른 짓 하지 말고 저 킥 빼지마 오 얼음 막힌다 아야야야 안 된다니까 와 와 야 두 명가가 어디서 안 깨닐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저 위로 가라고 야 이거 썰매 타면 되겠는데 안 깨져 안 깨져 썰매 타면 되겠다고 그럼 누가 루돌프 탈 거야 루돌프? 소 한 명 있고 소 한 명 저기 있는 소 소 한 명 소 꽉꽉 얼어가지고 확실히 다른 데보다 춥다 날씨가 좋긴 춥지 소 한 명 소 한 명 소 한 명 소 한 명 오 야야야야 오 오오 오 오신다 나 오신다 은근히 은근히 질긴다니 왜왜 처음에는 뭐 안 들어간다고 아니 저키 안 들어간대 무슨 데 갑자기 왜 오든이 또 이제 이왕 들어가는 거 먼저 지가 상남자처럼 해야되니까 네 형이 먼저 들어가는 건 싫죠 아니 니들 들어가고 들어갈게 하하하하하하 아 왜왜 아니 그냥 하하하하 아니 왜왜왜 아니 그냥 아니 니들 들어가면 들어갈게 난 어차피 내가 오래 들어갈게 야 쟤 흔들리다 빠지겠다 야 아까 이 갈고리 같은 거 하나 가져왔어야 된다 아니 와 야 진짜 깨고 왜왜왜 장난 아니야 우와 우와 왜왜 이런 느낌이구나 어떤 느낌인데요 아 살 찢어지는 느낌이 난다 그러더라고 난 안 들어가봐서 모르지 근데 어 아니 그 후배가 예 그 군대 그 특전사 뭐 막 있는데 그런 데 나온 애 있단 말이야 예 근데 이 저기 저 저 오래 못 버틴대 얼마 정도 버틸 수 있대요 뭐 나는 5초면 나올 거라 그러는데 아 형은요 어 형은 솔직히 얼마 버틸 자신 있는데 뭐 한 저기 40초를 버티면 예 뭐 나한테 뭘 뭘 해준다랬어 아 진짜로요 40초로 버틸 수 있어요 그러면 40초야 뭐 버틸 수 있잖아요 그럼 들어가봐야 알지 어 버틸 수는 있어요 없어요 버틸 아니 1분 버틸려고 생각하고 하.. 하고는 들어가지 알겠습니다 1번 1번 누가 가장 단양에서 용기 있고 멋진 남자가 1번입니다 누가 1번 갈래요 저기 먼저 들어가지게 낫다고 읜 , 내가 먼저 들어갈게 검은 내가 먼저 들어갈게 내가 먼저 들어갈게 아니 가장 못진 사람이 일본으로 들어가는거 내가 먼저 들어가지 머 싸인 hinter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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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안 들어갈라고? 아니 형 제가 책임지고 들어가게 할게요 제가 먼저 들어갈 거 아니고? 책임지고 들어가게 할게요 먼저 들어가고 아니 내가 먼저 들어가게 들어가기 싫으면 들어가지마 어차피 들어갈 거니까 어차피 상남자로 남는 거니까 내기하는 것도 아닌데 뭐 어차피 이런 건 다 못할 거 처리하니까 걱정 안 해 자 안내면 진다 가위가위 보 가위가위 보 내가 이겼잖아 형이 들어간다고 먼저 아니 내가 먼저 니가 가위 두 개에다 내가 이겼다고 그럼 먼저 들어간다고 늦게 들어간다고? 그럼 먼저 들어갈게 아 진짜로 할게 아니 먼저 들어가지 아니 나 먼저 들어가는 게 나을 거 같아 아니 그게 좀 뭐 그림은 더 낫죠 들어가야죠? 뭐라고요? 들어가야 되냐고 아니 겁쟁이들은 안 겁쟁이들은 안 들어가도 돼요 아니 겁쟁이가 아니라 아니 겁쟁이들은 안 들어가도 돼요 아니 들어갈 건데 형 위에 벗고 들어가야죠 어디로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이거 젖은 상태에서 저거 입는다고요? 아니 이따가 나가서 벗을게 아니 그냥 입고 들어갈게 아니 모자 입고 처리해준다니까 아이 싫어 싫어 아이 오주아 아니 옷 때문에 강제인이랄까 아니 괜찮다고 어우 우우우우우 우우우 우와 stell 야 야야야 우우우우 야 이거 못 버틴다 이거 아니 3시간 정도 못 버틴다고 위에 야 빨리 들어와 çıkt übers 자 빨리! 형 스탑워치 5초! 5초! 5초 지났어요 5초 지났어요 5초라니까요 발이 왔다고 рф 오해! 으아!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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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로 나가 아 진짜 야 옷 들고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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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자 형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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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다 도망갔어요 등상 오겠다 진짜 여기 있는데 발이 너무 좁다고 발 발 아니 진짜 비켜봐 비켜봐 여기 빠지네 아 진짜 장난치네 너무 좋아 나 발이 얼 수건 대장했습니다 군우 형 옷 다 입었어요 지금 와 와 와야지 왜 들어가가 동상관리 동상 빨리 들어가 안 들어와요 장난치지 말고 빨리 들어가 자 얼음물 입수 몰카였습니다 저희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네 빨리 들어가라고 진짜 장사치지 말고 저기 저기 밥 시켜놨는데 빨리 시간 달려야 되는데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밥 시켜놨다잖아요 오늘 잘 때 다 다 술 먹여 놓고 밤에 머리 3mm로 밀어버리기 전에 빨리 들어가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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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발이 너무 발이 아프다 발부터 닦아서 해야 돼 아니 옷을 다 벗어야 돼 아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 따뜻하다 옷을 벗으라니까 모자이크 처리해주면 돼 내가 알아서 더 들어가 아니 안 돼 미토론 빠지면 바람 불꽈 이 미토론 빠지면 어때요 형 어때요 이거 CG 같아요 CG 뜨거워 지금 어우 정말 뜨거워 진짜 뜨겁게 물이 뜨겁게 물이 와 죽이는데 와 대박이다 상남자다 진짜 뭐라고 형님 아니 저렇게 한 번에 폭 들어갔다 나와야지 서있어서 다리가 마비 같다니까 진짜 아 야 이거 이런 팬티를 상남자 형이 입고 다니네 진짜 그렇게 돌면 상각인지 모릅니다 야 그건 상남자가 아니고 동네 동네 아줌마들 입고 있는 팬티를 어디서 구셔왔구만 그니까 팬티 한 장 없어서 다른던데 저기 어 동네 아줌마가 찾으러 다니던데 니가 내가 들어갔다가 알았잖아 야 몰카 같은 소리하고 빨리 들어가 잠을지 말고 내가 이런거 이런거 들고있을 때 내가 여기 잡으면 어떡할거야 여기 잡으면 어떡할거야 여기 잡으면 어떡할거야 바디 딱 걸고 울 때 딱 치고 이걸로 빵 이걸로 빵 울 때 울 때 아 긴장됩니까 선배님 아니 뭐 나는 주지 뭐 겁은 없으니까 네 겁은 없으니까 긴장은 안되는데 아니 뭐 형들도 다 들어갔다 왔는데 나 왜 못 들어가 선배 얼음물 입술 처음이에요? 나는 처음이지 아니 목탕 고런데나 많이 들어갔는데 맞아요 또 이런 경험 언제 해보겠어요 맞아요 와 와 이야 가슴이 네 나보다 좋고 유방암검사 해봤어? 유방암검사 해봤어? 내가 했던 멘트 그대로 하네 아니 안하고 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몸에 열이 왜 이렇게 나냐? 잠깐 움직였다고? 원래 열 많아요 와 보일러네 보일러 보일러 보일러야? 나는 퓸하고 형 거는 슬레진저고 유방암검사 해봤다 네 뭐야? 아우 못까지 못까지 어딘가? 못까지 못까지 물을 뿌려버리네 머리까지 들어가야지 못까지 못까지 나 아까 머리까지 들어가잖아 갑자기 얼굴 찍어야 돼 갑자기 얼굴 찍어야 돼 갑자기 얼굴 찍어야 돼 찍어야 돼 물을 뿌려야 돼 못 나오게 해야 돼 아우 쟤도 못 나오게 하니까 물을 급하니까 아우 따가워 따가워 와 얼음물 들어가는 건 장난 아니다 해보니까 저는 저번에 들어가봤습니다 저는 저번에 들어가봤어요 저번에 들어가봤어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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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워요 추워 감기 걸려가지고 형이 위에 안 들어간다고 와 드디어 입술을 다 끝냈습니다 뭐 끝나고 애송이들처럼 뜨뜬한 물로 남자들이 무슨 겨울에 찬물이 더 좋은 거야 몸에 어 동의봉함에 나와있어 동의봉 몇 째장에 나와있어 아니 그건 아닌거 봐서 모르네 아니 그건 아닌거 봐서 모르네 그냥 얘기만 들어갔어 아 그래요? 아 아니 근데 들어갈 때는 보는 사람은 또 못 느낄 수가 있는데 와 동상 걸릴 것 같아 지금 발에 발가락에 발에 감각이 없어요 발이 최고 춥네 다른데는 잘 모르겠는데 살이 있어서 그러지 형 들어왔다 나오니까 거기가 완전 쪼그라들어가지고 호두처럼 쫙쫙 올라갔더라고 호두처럼 저기 들어간다 그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삭발도 하고 이제 앞으로 또 며칠 더 있을 거니까 아 그럼 저 집에 또 맛있는 음식을 지금 다 준비하고 있어 오 가서 이제 배도 고프고 하니까 밥 먹으러 가야지 알겠습니다 맛있는 것 좀 먹자고 삭발 얼음물 입수 미션 석세스 와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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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키랜턴 조카 야 야 야 야 야옹이에요 야 저 유튜브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이 구독해도 돼 야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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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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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